따라하는 생활 영어의 첫걸음 의문사입니다. 어디에서 그 책을 찾았나요? 어디서 춤을 배웠나요? 너의 집은 어디에 있니?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? 우리가 만날 장소는 어디인가요? 그들이 숨은 곳은 어딘가요? 당신이 일하는 곳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? 당신의 안경은 어디에 두었나요? 휴일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? 이 버튼의 기능을 알려주는 곳이 있나요? 이 버튼의 is there somewhere that can tell me what this button does is there somewhere that can tell me what this button does